강서구가 기존 감염병관리팀을 분리 확대해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감염병대응전담팀은 앞으로 주민안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종 감염병대응과 역학조사 업무를 중점 담당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을 총괄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기존 5개 팀에서 감염병대응팀을 추가 설치하며 총 6개 팀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설된 감염병대응팀은 보건직 4명, 간호직 3명, 의사 1명 등 모두 8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감염병관리 전담 인력도 확충해 코로나19뿐 아니라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전파를 차단하고 위기관리에 신속하게 대비할 계획입니다.